자 한번 죽을 수 있습니다 어 사이 걸 알게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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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열어봐 아프 더 줄게 영이도 해수한 먹어샘 와 5 와 엄청나 어 그래 어 그래 아 맞다 전기톱 있지 일루와 일루와 빠세임마드라 어 일루와 형이 지금 연료통이 있어요 일루와 어디있어 총 쏘는 놈 일루와 무섭지 야 기다려봐 연료 채울게 형이 연료 채우고 그 저거 어디냐 그 방패된 놈 어디있어 방패된 놈 저건 또 뭐지 어허 버서커 모드 빠세임마 야 버서커 모드가 한마디로 악마 모드인데 무적입니다 무적이고 애들을 한방에 다 도려낼 수가 있어요 근데 머리가 좀 멍청해진거같아 일루와 한방 일루와 일루와 어쩔건데 어쩔 어쩔건데 아우 시원해 어쩔건데 쪼개버려 쪼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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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아팠어 아 장전이 없지 맞다 아 참 깜빡하네 이 게임 장전이 없었지 이러고니까 쪼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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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아이고 다리 아팠어 다리가 다리가 아팠어 폭.'' 오오오오오오오오오 whole 아이고 야 소총탈 일루와 어 깜짝이야 놀랐잖아 인마야 자 또 뭐 있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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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 얌전히 와주십니다 다 끝? 끝이야? 더 없어? 시시하구먼 어? 자 십기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우 십기니 요즘에 매일매일 와주시네요 어우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죠 올라갑시다 저희는 지금 악마를 부수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악마를 아주 발살라버리는 게임을 하고 있죠 이봐 형씨 일어나요 일어나 일어나라고 이렇게 해킹하는 방법입니다 자 자 자기한테 오면 니가 원하는 걸 주겠대요 지금 저녁이 막아버렸어 왼쪽이 뜨면 보시죠 갑시다 자 류큰이 어서오세요 어디로가 그래서 여기입니까? 아 나가는 방법을 알려줘 아 다시 엘리베이 눌러야지 악마 뚝배기를 그냥 부수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한글이 없어도 됩니다 익기 한글 없어도 돼요 절대로 진짜 한글 없어도 돼요 정말 한글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악마 뚝배기 깨는 거예요 그게 다야 그게 전부라고 그게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그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어디로 가지 그래서 아 여기구나 하잇 이렇게 하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야 어디 자꾸 날 쏘냐 어디냐 건방진 분들이 감히 지금 이쪽으로 가라고 하네요 어디야 이쪽이야 하하잇 이쪽이랑 예에에에에에 아아 잘못 내려갔다 아헤이 실수 나의 실수라는 음 자 퀴크 클리 랩트 알트 자 이제 무기는 아직 무기 이건 필요없어 자 여기도 한번 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한번 뭐 좀 풀어볼까요 한번 자 이거 뭐 아 이건 필요없어 이거 할 필요없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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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저쪽이구나 아이고 아 이거 캠 캠 왜 저냐 캠이 아 뭐 자 아 캠이 왜 이래 자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렇지 자 이쪽이 이쪽이 맞는것 같아요 아무래도 야 방문제 난 총품을 넣어 있냐 여기냐 어이구 어서오세요 네 선물 선물 자식들아 어 한놈씩 차대로 와 다 뚝배기를 없애줄라 음 그래 아주 시원해 아주 시원해요 여러분 이겁니다 어 여러분 이겁니다 이겁니다 간다 하죠 뭐가 나오는 상관없어 뭐가 나오는 상관없어 어 그래 그래 응 그래 그래 아 여기 있니 알았어 비켜줄래 얘들아 그냥 지나가야 되거든 아 그래 수고했어 이거 뭐야 어 스파게리 아이 원트잇 또 어디야 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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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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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 끼는 게임이요 아 뚝배기 하나 어 하나 뚝배기 둘 어 어 뚝배기들 뚝배기 스몰 사이즈 음 아 좋아 어 깜짝 어 어 어떻게 아프네 야 넌 잘가 일로와 오 아 이것도 이렇게 죽네 아 이걸 또 이렇게 죽네 미안합니다 너무 너무 뚝배있게 있는 심취해 가지고 가자 가자 여기부터 해 나이 으 비키고 으 비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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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비키고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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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악마르게 요리하는거 같아 그냥 느낌이 자 나와라 어이구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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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어이구 일로와 네 뚝배기 하나 둘 이쪽 뚝배기 먼저 그 다음에 여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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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여쪽 먼저 음 너 술탄 하나 아 술탄 없니? 술탄 선물이야 얼마 버티나 볼까 얼마 아이고 버티지도 못할거 뭐 뭐 들고 계세요 그걸 또 아주 쉬워네 방패째로 갈아버리면 돼 그냥 어 어 네 네 네 네 손님 어 뭣도 나왔다 자 뭐죠 이게 어허 자 이걸로 저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요 둠실즈 뭐 극한직업 아 자꾸 에너지 자꾸 리차지를 오냐 자꾸 열려 인마 아이템 쏟아져 안고 보세요 보자 어이구자 파워 업 이펙트 어허 어허 어 이거 해야지 어허 어허 오호 이거 해야지 자 됐구요 이거 어 어 어 어 아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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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데리를 갈아내네 이것도 어디야 여기 어디야 이쪽인가 어 어 뭐 저 뚝배기들이 이렇게 많네 어 야 더럽게 아파 와 와우 와우 얼마나 버티나보자 얼마나 얼마나 버티나보자 얼마나 버티나보자 얼마나 버티나보자 얼마나 버티나보자 아 아 자꾸 깔아내네요 미치겠네 작게는 의미가 없네 이거 자 도저히 가요 주변 둘러보고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야 참깨 뭡니까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오 호 사우로의 누나 오 호 사우로의 누나를 오 호 사우로의 누나를 얻었습니다 오 호 사우로의 누나를 얻었습니다 크 남자야 남자 어 상남자야 자 이게 뭐가 달라지는거야 여기서 루트 파워 투 서비스스템 어허 자 어디에 투자할거냐 나는 그러면 어디에 투자할거냐면은 어 나는 총알 총알이 좀 안쓸 자 이 사람이 사무엘 사무엘 하이딘이란 박사인데 얘는 로봇처럼 보이시겠지만 로봇이 아니라 안은 뇌가 들어있는 인조인간이래 내가 설정집을 약간 읽어봤어 되게 천재인데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거래 자 대충 그냥 지금 현재 어 그 이곳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거에요 6만명이 죽었다 뭐 81퍼센트의 뭐 건물들을 뭐 락다운이 됐다 쓸 수가 없다 그 올리비아 피에스 방금 그 여자애가 악마를 풀었다 얘가 얘가 얘 나쁜애입니다 자 너무 걱정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걱정마세요 그렇게 스토리에 엄청나게 뭐 영향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다 그냥 그냥 뭐냐면은 여기 일어났더니 미안하고 저 올리비아가 제가 나쁜 년이다 어 쟤 좀 가서 해결 좀 해줘라 이런 느낌이 그냥 음 걱정마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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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태가 뭐 시설 하나 파괴됐는데 핵 융합로처럼 지금 온도가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빨리 그거를 고치러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제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봐드리 마시죠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그냥 뚝배기 깨면 됩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정말로 자, 이렇게 또 한 스테이지 끝났네요 아, 좋아요 아, 좋네 좋네 아, 좋아 목소리가 프로토스처럼 들리는 거 아유, 원래 저래요 그러니까 프로토스인 거 아니고 그렇다고 자, 아주 시원해 아주 시원해 주말 밤을 보내기에 딱 시원하네 드라군 드라군이래 드라군 엄청난데 갑시다 여러분, 또 뚝배기 깨러 가야죠 할 일 합시다 할 일 하러 갑시다 자, 베가는 그냥 인공지능이에요 아, 그래 컴벨 레이팅 갑시다 자, 아이고, 뚝배기 깰 놈들이 많이 있네요 어, 그래 가볼까? 어, 비켜줘 얘들아 비켜줘 비켜주고요 그래 어, 형 바빠 형 바빠 어, 이제 청소하러 가야 돼 청소하러 가야 돼 비켜 비켜 형이 좀 바쁘다 얘들아 어, 그래 그래 응, 바빠 바빠 일하러, 형이 좀 일하러 가야 되는 건 지금? 비킬러? 형이 좀 바쁘거든 여기라고 들었는디? 아니네 여기요? 아, 이거구나 자, 알았으 잘 먹을게 싸우러는 눈 겟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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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이번에 뭐 할까 자, 이번에도 패스 해보자 이번에 응, 그래 어, 아프겠다 야, 어떻게 악마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냐 진짜 어? 아니, 어떻게 악마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어 어떻게 이렇게 죽이지? 아니, 악마를 어떻게 이렇게 극악무도하게 내가 나쁜 놈 된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가 있지, 악마를? 아, 비켜줘 얘들아 형 길만 안 막으면 너희는 다 살 수 있어 내 앞길 좀 막지 말아줄래? 블루 키워도 필요하네 어디 가야 돼, 어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되잖아 이쪽인가? 어, 드로이다 어허 좋아, 이거 뭐지? 택티컬 스코프 어, 저격 저격이고 이거는 마이크로 미사일 야, 당연히 이거 아니냐? 당연히 이거 아니야? 내놔, 인마 내놔, 이런 좋은 걸 가지고 마 당연히 이거 아니야, 당연히 당근 으응, 그래 아, 잡먹끌 으응, 잡먹끌이요 어, 라이나 중립타 성우예요, 진짜? 오, 그걸 또 어떻게 알아보지? 아, 지켜라 형 바쁘다 아, 시원하네 액션이 액션이 아주 시원하네요 여보야, 이건 또 아, 아이고 아이고, 과거 회상하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자, 얘는 또 새로운 몹인데 오호, 이렇게 끌고 와죠 끌고, 끌고 응, 그래 혼자 외로웠구나 친구를 데려가야 하는 하는 거 보니까 짬뿌! 어미! 아, 깜짝이야 죽는 줄 아네 자,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어? 여기 또 뭐가 있어 아싸 잘 먹을게요 언 아우 아 저거 왜 아 웹캠이 왜 이래 이거 짓이 치는 잠깐만요 자 그 검키자 웹캠이 너무 이상해 어떻게 장르는 둠을 키니까 이러냐 좀 건들 좀 건들 건들 거리지 마라 어 하잇 어디로 가야죠 근데 어디로 가야죠 어디로 가야 하오 또 이러네 아이 또 이러네 왜 이래 아니 웹캠 왜 이래 기가 막히네 어디로 가야 하지 이라고 지금 못 올라가네 어디로 올라가야지 야 올라가는데 어딨어 이거 어허 어디로 올라가지 일로와서 아 오케이 잘 가고 있어 일로와서 돌아서 어 야 진짜 아우 아우 진짜 얘를 미안합니다 내가 게임을 드럽게 안해 드럽게 못하네 호우주이버 문자가 왔다고요 헐 이리와서 이리와서 그렇지 이리와서 어디야 이리로 오고 이리로 오고 이리로 오고 다 왔다 끝 아 이렇게 건너 오는 거라고 이리로 오고 형씨 이 팔은 왜 아 그냥 이거 어디서 팔 팔을 얻어서 다시 돌아가야 되나 다시 돌아가야 되나 쏘지마 활렷 응 그래 오케이 보자 아 이거 써야돼 크 엄청나라 자 다시 오케이 이거 먼저 터치하구요 이 악마들을 불어오거든요 응 그래 산복들 아이고 그래 열심히 한다 아이고 굳이 꼭 내 앞에 와서 이렇게 죽을려고 이렇게 일찍 노력을 하는구나 너만넘 천천히 죽여줄게 오 뭐야 저건 또 뭐야 오우야 간지나는데 어이구야 간지나는데 어쩔건데 그래서 헬레이저라는데 헬레이저 새로운 무기단어 써볼까 뭐 이게 바로 로켓포라는건데 오케이 따세이 아 이렇게 하는거야 오 역시 이리와 헤헤헤 제가 연 이마 멋있다 악마 따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거구만 진짜 어 그래서 어디로 가야죠 여기서 또 이건가 이건가 이거 아닌데 어디 보자 이거 아니고 그냥 여기 뭐 여기 그냥 둥지 깨는게 목적이었나보다 그냥 다시 딴 데로 갑시다 어 어 네 수고하세요 손님 네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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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블루키가 있어야 되구요 레드키 블루키 아따 많이 열쇠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아 이쪽으로 가야 뭐가있냐 아 아니 왜 근처로 뭐가 없냐 안되냐 이리 와봅시다 여야 참깨 아니 어떻게 하라는거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겁니까 지도는 보기가 드럽게 어려워 이건데 지도 보기 드럽게 어려워 지도는 1도 모르겠어 지도는 1도 모르겠어 야 열리는데가 하도 없냐 어떻게 해 어허 어디로 가야하냐 이거 에이 내려가 보자 한번 내려가면 뭐가 있겄지 뭐 내려가면 뭐가 있겄지 뭐 이리와 이리와 어디 숨었니 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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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디로 도망가니 으디로 어 저기 또 뭐가 있네 자 한번 써보기 써보자 아 이렇게 쓰는거야 자 이제 이걸 먼저 없애겠습니다 마세이 어 여기 지들끼리 싸우는거야 또 지금 와 재밌는데 자 보시면은 붐1,2에 있던 기능이 그대로 또 왔네요 바로 지들끼리 싸우는거죠 음 어 잠 먹들 두 대 어딜 나불대고 있어 헷 이리와 자 어 뭐 이렇게 많냐 야 출탄 허물이다 오 이런것도 있구나 그치? 신기하구만 어디 보자 이쪽에도 새로운 일이 있는거 같은데 어? 뭐지? 점프팩이 있어 다시 또 여기네 자 그래서 어디에 또 둥지? 둥지 네 군데를 제가 없애라는데 둥지가 어디있어? 그래서 둥지가 둥지 쌀굴 숯뚝배기 이젠에 누가 악마인지 분갈이 안간다 정말 오버워치 같군요 하지만 그래픽이 더 좋으니 그래픽이 좋죠 이쪽이 아니고 내려가자 어디로 갈까 일단 내려가봐야 할거같아 하얏 그래 이 근처에 혹시 어디 뭐 없습니까? 어? 갑바다 갑바라는 음 먹어주고 돌아갑시다 아아아아아악 죽음 불타오른다 윌백 음 이렇게 허무하게 야 악마도 첫 부수는 남자가 어? 용암 따위 안 돼 엑세스 그래서 어디로 가야돼? 저쪽이가? 천사라고 말해야지 청소부라고 말해야지 가만있어보자 이 여기 근처인데 뭐가 있을거같은데 여기 근처 뭐가 있을거같은데 호잉 호잉 내 갑바로 먹자 여기 아이구야 또또또또또또 아이구 하아 하아 악마는 잘 잡는데 발을 헛뒤여서 죽음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허무하게 또 어? 어디로 가야돼 이거? 디모닉 트렛 리듀스 50% 헤이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하이 용암은 누구도 못맞는다 그래 너무 현실적인 말이긴 하다 다시 올라가서 자 어디로 가야할까 아니 둥지가 저 안에 한게 저 안에 한게 있고 그래 이 안에 어떻게 들어가야해서 이게 문제잖아 이 안에 어떻게 들어가 그게 문제잖아 이 안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야 너 없이 들어가는 방법도 아니? 아이구 애들 많이 있네 응 그래 잡먹들 으 잡먹들 으 으 형 화나게 하지마라 탭 탭 컷 컷 컷 어이구 잘 버틴다 야 죽을게 아프다 야 야 아 미치겄네 아 미치겄네 야 총알이 없어 아 미치겄네 얜 어떻게 얜 어떻게 상대해야 돼? 아 이게 있지 훌륭한 태화수단 안 가빠 들면 어쩔건데 짜샤 이리와 무서워하지마 초고열 용광로 아무도 못 막는다는 아 이거 열쇠가 있어야 돼? 무슨 어? 그렇지 드디어 옐로우키가 드디어 어? 자 옐로우키 드디어 얻었구요 뭐야 뭐야 누가 난동 부렸어? 저 위에 저 위에 아 이거 못먹네 저거 이 위에 뭐야 깜짝이야 이게 와우 새로운 애 나왔죠? 여러분 헬라이트라는 겁니다 헬라이트 헬라이트 어이구야 아 비켜줄래? 죽어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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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두렵게 아파 와우 와우 와 몸빵봐 몸빵 세면 어쩔건데 빠생 훌륭한 대화수단이에요 자 저런 놈 어떻게? 훌륭한 대화수단으로 오우 아끼지마 아끼지마 자 노란색 저쪽 킬 열 수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전기톱 앞에서 누구든 평등하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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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안녕친구 반가워 어쩔건데 어쩔건데 어쩔어쩔어쩔어쩔 어쩔어쩔어쩔 어쩔임마 야였따 드디어 야였따 어? 여기 뭐야 설마 플라즈마 총 자 플라즈마 라이플 맞네요 이게 좀 장난감 총 같아요 왜냐면 쏠때 빼빼빵 하는거 보세요 그죠 장난감 총인데 쏠때는 아 이거 이거지 아 이거 맞다 기억난다 기억난다 자 한번 우리 한번 새로운 라이플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플라즈마 라이플 나와볼래? 친구들 이게 되게 아파요 얘네들이 드럽게 아프대요 보세요 헬라이트 드럽게 아파합니다 장난감 총처럼 보이지만 괜찮습니다 한 놈씩 오세요 네 아파가지고 아주 뼈를 못 추이네요 그냥 문제 이게 총알이 별로 없다 응 응 알겠지롱 이리와 어디서 초딩놈들다 이거 초딩 따위가 모가지를 그냥 뚝빼기를 그냥 빼부러 뚝빼기를 그냥 빼부러 여기저다 참기 어 안연이네 좀 돌아가야겠네 좀 돌아가야겠네 여기가 형이 간다 비켜줄래? 좀 바쁘거든? 형 좀 바빠 어이구 레이저 비켜 한 놈씩 차례대로 차례대로 어이구 여기서 형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되지 좁은데서 원래 오세요 오세요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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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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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시금이 아이고 어쩔건데 내가 정말 이렇게 안 무서운 공부 게임은 처음이다 무섭지가 않아 주인공때문에 내가 무섭지가 않아 무섭다 느껴지지 않아 어? 여기도 뭐가 있네 아싸 블루키 자 블루키네요 이제 모는 다 열 수 있죠 어디보자 어? 플라즈머가 있네 아이고 야 플라즈머 아싸다 아아아 으으 그래 아이고 해헤헷 헤헗 헤허 내려갔을ule모 먼저 이것보다 없애버리지 다 систем히 시원의 액션이 어이구 아이고 아프다 아프다는 아프다 는 어쩔꺼 어쩔 정말 너무 시원하다 정말 이렇게 악마들을 엄청나게 썰어낼 수 있다는게 정말 좋습니다 응 그래 응 응 응 선물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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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형님 잠깐만요 플라즈마 드세요 네 어쩔거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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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 헤헷 야 진짜 무서워하지 않은 이 모습을 봐봐 흔경을 말하지 않은거 쭉쭉한거 업그레이드 잠깐 하고 갑시다 업그레이드 어디 보자 업그레이드 여기 업그레이드 해야 겠죠 세개 네개 네개 있으니까 세개 만들면 클러스터 스트라이커 아하 스피드 리커버리 여기 아 이거 말고 요쪽이 역시 마이크로미사일 어 리듀스 차 이거는 저 미사일 수 증가시키는거고 자 그레이트 임프로 리로드 타임 제작전 시간을 증가시킨다고? 그래 그러면 다음거 넘어가 아 이거 아직 안되네요 자 오케이 갑시다 어 이게 나 처음왔던데 어디로 와요 자 어디로 가야할까요 열어보셈 열어보셈 자 여기서 다 없앴죠 다 없애고 지하로 내려가서 어 이쪽이구나 그리고 들어가서 자 이제 어떻게 하죠 코딩 터빈 그 터빈이 어디지 그 코딩 터빈이 아 이쪽인가보나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뒤로 뒤로 이렇게 해서 오른쪽 그렇지 그렇지 열어봐 열어봐 작동해라 된거야 뭐야 된거야 어떤거야 어 이거 또 이거 뚝배기들이 나타났는데 또 자 천천히 무시하고 지나가십시다 네 잡목들 지나갈게요 아 이거 쭉 차오네 어쩔 거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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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너무 만만해 보였나 보구나 얘들아 그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 형은 한 놈씨다 아니 한 번에 다 어이구 왜 또 극락 왕세 갔어 아 아프다 너희가 그럼 내가 마음이 아파 어이구 형님 자 미사일하는데 맞으시라잉 안 죽으셨어요 아 죽지 않으셨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훌륭한 대화사니야 자 뭐지? 뭐가 더 나와네 아니 계속 보내갔자 쓸모없는거 아니면 왜이러질까 응 그래 아이고 아프다 아프다 아이고 아프다 그래 얘들 slope 할 까 형이 간다 이리와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니가 올라가면 나도 올라간다 아이고 못올라갔네 미안 이리와 이리와 빠세이 응 그래 아이고 형님 오셨네 큰형님 오셨네 큰형님 이리로 오십쇼 형님 이리로 오세요 네 네 오세요 아이고 큰형님 둘 여기 큰형님 둘 여기 큰형님 둘 초딩 하나 네 아이고 큰형님 둘 큰형님 둘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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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다 극락왕생 아 너무 시원해 액션이 너무너무 시원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원한 액션들을 자 코어가 이제 안정됐다 좋아 아이템 아이템 먹고 더 먹을 거 없니 가자 그럼 뭐 자 액션이 시원시원하다 아주 답답한게 없어 자 여기 또 오예 아이템 음 잘 먹었기 친구 자 뭐 할거니 어디 보자 어디 보자 파워 이게 뭐야 업그레이드 에펙트 스피드 스피드 이거다 스위치 스위치 웹번 어 자 이 무기 바꾸는 걸 좀 더 빠르게 하네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가자 어우 깜짝이야 자 모든 것에 언융이죠 오우 뭐하는거야 핵미사일 발사하는거야 이리로 설마 이쪽으로 자 악마 세계랑 우리 세계랑 포탈 열라고 하는거야 지금 오우 오우 오 좋은데 오우 멋있어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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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헷 헤헷 어디로 어떻게 합니까? 어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오케이 그냥 무시하시구요 좋았으 크으 너무 멋있다 너무 시원했다 굉장히 시원했다